다른 거 없어요 이 돈 되는 신축 빌라 왜 빌라는 누구든지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빌라를 왜 투자해요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지역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은 그 아파트는 진짜 가까이하기는 너무 멀잖아요 뭐 20억 30억 특히 강남쪽에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10억 안쪽이라서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. 강남의 다세대나 뭐 조금 경기도권의 아파트나 어우 뭐 비싸다 이러는데 또 그만큼 그 위치 그 그 지역도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만큼 앞으로 그렇게 그 강남 지역이나 주요 지역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뭐 어느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뭐 결 요새는 뭐 결로 외풍 자제 다 잘 되어 있어요 예전하고 틀려요 굉장히 건설에 그것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예전 다세대 주택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요즘 다세대 주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 뭐 다세대 주택이라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건설사가 꾸준히 몇 년 정도 경력이 있나 시공 경력을 보면은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크나큰 요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또 이제 가끔 다세대 주택 유난히 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보통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대지값이 토지값이 한 70% 됩니다 그런데 싸다 그러면 유난히 싸다면은 그 시설 내부 시설이나 이런 자재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 있죠 보이는 곳이 아무리 매끈해도 우리가 속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인여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계약서는 뭐 누구나 꼼꼼히 작성하는 거 그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우선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입지를 보시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특히 강남권의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전철역 가까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곳 전철역 가깝지만 그 대신 이제 주차가 조금 예전 거는 자라 조금 주차가 대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층간 소음이라든가 요새는 방화벽이라든가 내진 설계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은 굉장히 호텔같이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첫 번째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주변이 가장 또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교통이죠 교통 중요하고 세 번째가 학군 중요하죠 저는 또 요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가 주택 주변이요 고가 아파트 주변이죠 요 주변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 인근으로 가면 다세대도 그만큼 반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도 요즘은 투자처럼 많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 무조건 배제하고 그러셨던 분들 지금 강남권에서는 거의 뭐 1년에 1억씩 새로 준공되는 다세대들이 1년에 거의 1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앞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역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돈 가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려가지고 예전에 뭐 100만원 가치 1000만원 가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어라도 하시는 게 앞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